소리를 내었죠? 어... 소리는 좀 있었습니다 꼭 소리내야 돼 비에 7 8개 아 보강온건가? 저한테 얘기를 안해줬구나 잠깐만요 준호 기다려줘 얘는 뭔소리가 낼까? 얘는요 튜브 그렇지 튜브 그럼 왜 튜브가 되는지 T는 U는 U B는 B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U가 U 소리낸 이유죠 그래서 합쳐서 튜브 U가 가진 여러가지 소리 뭐 중에서 우 어 중에서 뭐 됐다 U가 되었죠 그 이유는 E가 소리 안나는 E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 튜브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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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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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왤치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된다 해서 해봐 근데 스치면 안돼 이거 어제 어떤 형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피났어 합기도 대충 해 퓨즈 퓨즈 U S는 Z 그래서 E는 소리 안나고 합쳐서 퓨즈 그니까 S는 여기 여러가지 소리를 가진건 S가 있고 S는 뭐 중에서 C C C C 뭐지 C G C C C C 아 그런 소리 내는 글자도 있구나 C C C C C 그래서 뭐 됐다 그래서 뭐가 됐다 합쳐서 F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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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Y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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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D병 아직 안나왔네 이게 무슨 글자인데 네? 이게 무슨 글자인데 이거 뭐요? 응 BYU 너 전번에 BD병 다시 발병하면 딱밤 받기로 했잖아 네? BYU가 안나? 아니 대학서 보고 있어? 어? 아 슛 어? 니가 분명히 니 아니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거 아니야? 니가 분명히 그랬어 선생님 다음번에 내가 또 선생님 좀 또 BD 헷갈리면서 딱밤 맞을게요 막 이랬잖아 아 기억하고 어? 선생님 뭐 바본지 아냐? BD다 BD 이건 뭐지? 이거는 Q 아이고 이거는 P요 P 이거는 이거는 아니요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있던데 U N 선생님이 가르치는거 빨리 얘기해줘 이름 빨리 얘기해줘야돼 0.1초만에 대수 자신있어? 어 0.1초 그래그러면 몇초? 어 5초 5초? 장난치냐?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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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 볼까? 선생님이 선생님이 조금 나쁜 사람이라가지고 아 선생님이 좀 빡세게 수업하는거 좋아해 자 간다 B B B 저러고 있죠 BD잖아 DB가 아니고 B 호팟 DB지네 다시 할게 B B B BD B 뭐 누가 B인데 얘는 뭔데 얘는 얘가 B고 얘가 D예요 BD병 BD병 BD병이 참 오래간다 다음번에 그러면 딱밤 2대 BD 했거든요 오케이 BD병 OK BD병 닦밤 2대 닦밤 2대라 그랬어 주노 그래서 닦밤 자 그래서 다시 얘는 무슨 소리 돼? DUN 그렇지 DUN 그래서 B 말고 D는 D U는 U N은 D B는 소리 안난 대신에 MUTE M은 MUTE U는 U T는 E는 소리 안나고 합쳐서 M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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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지 소리 갖고 있죠? 뭐중에서? 어... 뭐죠? 자 지금 B에 몇 하고있어? B에 7 B에 7쯤이면 A 다 끝나고 한참이잖아 지금쯤이면 C는 스크...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A는 A에 A, O는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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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는 U, U, O, I는 I, E, O, E는 E에 O, G는 그지, F는 F, M는 M, U는 U, U, O, T는 죄인은 죄인인데 흐 소리도 하겠냐? 죄인은 G, C는 스크, C는 스크야, 그중에서 크 됐습니다. 이 친구는 Mu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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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는 U, L은 O, E는 Mu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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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Q 또 물어봐야지 C는 뭐 중에서? 스크 스크 중에서 뭐 됐다? 그 됐죠 끝나라 끝나라 Q OK 그래서 이 친구는? Q T는 U는 N는 E는 받쳐서 Q Q Q Q OK 잘했어요 이제 BDP 형 빨리 낫길 바래